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자 15일 날 그러니까 6월 15일 날 어제죠. 어제에 아주 중요한 대법원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자유기도 통일당에서 제기한 이런 비례대표 정당투표의 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 그런 원고척 기각 제금표나 이런 것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대법관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관들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던 적은 없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앞으로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거범죄 선거범죄는 그러니까 후보자들에 의한 선거범죄는 철두철미한 그런 단속의 대상이 되고 또 재판의 수사의 그런 대상이 되겠지만 선거사물을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범한 선거범죄는 더 이상 사법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이미 인천광역시 연수울의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원고척 소속을 기각한 천대엽과 조재현이 그 당시에도 주도를 했는데 이번에도 대법관 천대엽과 조재현이 꼭 같은 논리를 가지고 이 부분을 원고척 소송 기각을 내려버린 겁니다. 법원에 대한 해결 가능성이 이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뭐 이거 참 딱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도 대법관들도 다 이제 아들 딸들이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부정선거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그 선거사물을 독점하고 있는 기관이 선거부정 사전투표 조작을 행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놓치고 있지만 이거는 한국의 참 헌정사에서 너무나 이렇게 중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제2부 판결입니다. 2020 수 6106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 건 투표지 분류기 문제라든지 여러 건 제시가 됐습니다만 꼭 같은 논리입니다. 민경욱 인천광역시 연설에 대한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사전투표의 통계수치상 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대법관들이 쓴 판결문이 다 이게 엉터리입니다. 과학을 완전히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낮고 전국적으로 달리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 높은 현상 등 이 사건 선거에 나타난 통계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원고 측이 주장했다. 이걸 반박하는 논리가 없습니다. 대법관들이. 먼저 원고의 위주장은 선거의 통계 분석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서 선거 무효사유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일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선거 무효사유에 해당되고 볼 수 있는 주장이 되지 못한다. 득표수가 조작이 됐는데 득표수 조작이 숫자로 드러났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정당에 대한 지지성향 차이 또는 각 선거의 사전투표율과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특정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신민당 경우들 낮은 현상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오차가 정당투표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8%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그건 주장이 아니고 그냥 숫자 과학적 근거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는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재보궐선거도 조작을 했고 사전투표를 대통령선거도 240만 표 정도 조작을 했고 지방선거에서도 먼저 눈치를 보며 조작했으니까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을 그가 전국적으로 높고 표를 훔쳤으니까 그리고 국민의당이나 미래통합당은 당연히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표를 빼앗겼으니까 또한 정당별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율이 또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정당별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율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결과가 경험치에 흔적이 반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선거 결과 나타난 부분적 통계를 편면적으로 해석한 이후에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선거를 포함한 전국적인 선거 과정에 선거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한다는 원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구 측 소송을 기각한다. 이 천대엽 좀 젊은 양반이죠. 임룡이 된 지 얼마 안 된 조재연 능부렁이죠. 덕수상고를 나와서 입신한 사람이. 민유숙 이동헌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무효소송이 단심적이기 때문에 득표수를 조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판결을 대법관들이 내린 겁니다. 논리는 똑같습니다. 논리는 전문의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 내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를 도독질한 거 아닙니까 이 평균값 제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십만 수백만 밴되는 이런 큰 표본 집단이 정상적인 투표면 대부분 영값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당이 중첩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포가 돼야 되는데 더불어 시민당은 사전투표회 뭡니까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다 플러스 쪽으로 이동이 된 겁니다. 차익값이. 미래한국당이나 기독자유통일당의 세백당은 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앗았으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2016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차익값이 0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당이 다 이렇게 중첩으로 분포가 돼야 되는데 2020년 4.15 총선의 정당투표는 더불어 시민당은 마이너스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너무나 명백한 그런 과학적 사실을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입니다. 깔아뭉개인 겁니다. 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야전문가가 관악구 종로구 서초구에는 득표수가 이동한 규칙이 찾아진 거 아닙니까 미래한국당으로부터 더불어시민당에게 미래한국당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의 각 40% 관악구 종로구 40% 서초구 25% 규칙이 발견되면 그것은 100% 이러면 득표수를 조작한 거거든요. 이게 이러면 전국이지 않습니까 부산해운대에서는 미래한국당의 100장 가운데 25장 그다음에 대구수성군은 15장 그다음에 인천계양군은 100장당 30장 광주광역시 북군은 조작을 안 한 거죠.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 안 한 대하고 조작 한 대를 비교해보게 되면 수치가 명백하게 차이가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7% 8% 정도 나온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시키고자 하는 데서는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켰습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 서울 서초구의 조작값이 25%고 뭐 이게 비만 보시면 됩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조작을 했을 경우는 왼쪽처럼 나오는 거죠. 차익값이 마이너스 11% 그 다음 표를 쑤셔 넣어준 더불어 신민당은 플러스 9%가 나오는 거죠. 광주광역시 북군은 조작을 안 했으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정상지 투표지 않습니까 참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대규모의 국민적 재앙이 없이는 이 선거 문제가 해결되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선거부정이 일상화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운 좋게 당선돼가지고 2027년간은 그럭저럭 견디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참 대법관들도 딱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보다 더 훨씬 심각하게 분석한 것이 이게 다 이런 숫자를 가지고 다 어느 도시에 어느 선거구의 표를 얼마나 도독질했는지를 다 밝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여러분들 표를 도독질하지 않습니까 표를 바뀌었는데 지방선거에서 이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참 그렇든 지금 뭐 여러분은 걱정 안 되시죠 저는 거의 나라가 완전히 그냥 가버린 것 같아요 당장은 가지 않겠죠 대통령이 그래도 버티고 있으니까 2024년 총선부터 악소리 내겠죠 총선을 어떻게 여러분들 만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선 끝나고 나면 또 데이터 분석회가 이렇게 또 해야 되는지 그건 내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소상하게 밝혀가지고 지도청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무런 미동이 없으니까 야 사람들 대단합니다 대법관들 하는 거 꼬라지를 보면은 참 저것들이 인간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 새끼들 사랑하는 건 다 마찬가지겠죠 아버지나 어머니니까 뭐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6월 15일날 대법관들 천대엽 조재현 이동헌 박민유숙 이 사람들이 내린 자유기독통일당의 정당투표 원고적 소속 기각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 선거부정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원고적 소속을 기각한 이 사인 대법관들의 판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덕표수를 조작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사회가 된 거죠 덕표수를 수천장 수만장 수백만장 여러분들 도독질을 하더라도 이제 법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겁니다 대법관들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한 패거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한국에서는 획기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저지른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번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 너무나 중대한 거죠 논리는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민경욱 의원과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관위와 관련해서 선관위 고위직자녀 특별채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그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그 문제 채용비리 문제에 비교해 가지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곱 번씩이나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조작해온 것은 그건 어마어마한 범죄인 겁니다 그 범죄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범죄인 겁니다 그 범죄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대법관들이 그냥 두둔하고 낯선 겁니다 논리란 것은 없습니다 공부들을 다 잘했으니까 서울법대나 인대를 나가왔겠지만 통계학의 기초인 표본수가 무지막지하게 클 경우에는 당일 투표 집단의 후보별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하거나 같아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통계법칙을 다 깔아뭉개한 겁니다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게 이번에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투표 결과지 않습니까 이게 전선거구에 대해서 정당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구한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경우라면 사전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당이 다 종모양에 분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게 되면 인위적으로 더불어 시민당은 10.45% 이동시켜주고 열린당은 27.85% 이동시켜준 겁니다 그럼 뭘 손을 댔는 거 하니까 이걸 손을 댄 겁니다 이걸 올려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편향된 종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옮겨주기 위해서 표를 쑤셔 넣었는데 쑤셔 넣은 표를 여러분들 얻기 위해서 어디를 손을 대야 되는가 하니까 여기에 우파 성향이 강한 미래한국당 우리공화당 새벽당 국민의당 이런 당에 손을 대야 되는 거죠 이걸 빼앗아 가지고 이쪽에 더해줬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가장 여러분 잘 표현한 시기 이거지 않습니까 2016년 국회의원 선거는 이게 정상투표거든요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당들이 다 종모양으로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 대법관들이 전혀 모르겠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건 과학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동시키고 이동시킨 것만큼의 득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표를 이만큼 빼앗은 거죠 이게 여러분 통계적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더불어시민당에게 표를 더해주기 위해서 미래한국당의 표를 빼앗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의 관악구와 종로구 서초구에서 미래한국당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40% 만 622표를 훔쳐가지고 더불어시민당에게 더해줬지 않습니까 종로구도 40% 서초구도 25% 훔쳐가지고 더해줬으니까 그래프가 밑에처럼 나오는 겁니다 훔쳐가지고 이만큼 훔쳐가지고 더해줬으니까 이렇게 0으로부터 한쪽은 플러스로 떨어져 있고 한쪽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구체적인 숫자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어느 선거구에서 몇 표를 도덕질했는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을 여러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 기독자유통일당 새벽당에게 100장당 50장 두 장당 한 장을 다 훔쳐가지고 열린민주당을 밀어준 겁니다 숫자이기 때문에 대충 값이 나오지 않고 딱 떨어지는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관악구에서 국민의당에서 50%를 빼앗았는데 50%는 4613표고 기독자유통일당에서 50%를 빼앗았는데 그 표는 485표고 최백당에서 50표를 빼앗았는데 그 득표수는 108표고 그걸 다 합치니까 마이너스 5205표인 거 아닙니까 그만큼 빼앗아가지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대로 5205표를 넘겨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2020년 총선에 서울특별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특별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은 항상 표를 빼앗기기 때문에 차이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도덕질 한 것만큼 더해줘야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특표 차이값이 항상 플러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여러분들 넘기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오신환 후보가 관악구 올해 출마했네요 얼마를 표를 빼앗겼는 것까지 여러분 다 계산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표를 훔치고 여러분들 더해줬으니까 항상 동레벨에서도 다 마이너스값 차이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쪽은 항상 더해줬으니까 차이값이 플러스죠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특표 득표일 상세하게 여러분 다 나왔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 관악구 올해 대한민국 참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를 겁니다 저는 정말 참 여러분들에게 기운을 꺾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가 있냐 이야기죠 득표수를 전국적으로 조작을 7번이나 해봤는데 그거를 수정하거나 교정하거나 시정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대법관들 하는 일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역적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도덕질 한 것이 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유통일당에서 50%를 빼앗은 것이 그냥 그대로 다 전국적으로 다 드러났는데 여기 해운대구 수성구 보시면 기독통일당에서 50% 50% 50% 30% 이게 숫자로 다 드러났잖아요 전국이 다 이런 식으로 손을 댔을 거예요 광주 북구는 여러분들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손을 안 댔지만 기독자유통일당은 다 손을 댄 거잖습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큰 베스를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앞이 보이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그냥 눈에 선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밟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언제까지 또 계속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봐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손을 절대 안 대준 거 당선되도록 해 준 것이 심상정입니다 고양시가 손을 안 댔으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고 차이값이 아주 작은 겁니다 그 대신 먼저 미래통합당의 이경환 후보와 함께 표를 빼앗고 더불당 문명수 후보한테 이런 표를 더해 줬습니다 어차피 문명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그냥 여러분 일종의 헛수합인 겁니다 그래 둘이서 여러분들 표 더하고 표 빼앗고 하고 심상정은 딱 보호해 준 겁니다 정의당의 수장의 심상정만 여러분 보호를 해 준 겁니다 당선되도록 그러니까 이중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다 알 겁니다 선수들끼리 정치판에 오래 여러분들 놀았던 사람들은 다 알겠죠 심상정에도 다 알 겁니다 내 표는 손을 안 댄다는 걸 대선에서는 손을 댔죠 3구 대통령 선거에 그러나 입 다 다무는 겁니다 자기 지역구만 챙겨주면 땡이니까 이거는 그냥 나라라기보다도 완전히 그냥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게 아닙니다 선관위만 썩은 게 아니고 대법관들이 완전히 뭡니까 그냥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나와 가지고 정간회의 수십억 받아서 자식들한테 나눠주고 해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부정선거가 관행화되고 일상화된 나라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래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정권 받지 않습니까 5년간 나라를 완전히 도록을 내지 않습니까 그게 10년 20년간 뭐가 남겠습니까 남을 게 없는 겁니다 국민들도 정신 체리해야 되는 거죠 한 해 뒤에 살고 마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이 계속돼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물려나는 2020년이 아마 절정일 겁니다 그때부터는 악소리가 날 겁니다 중간 악소리는 2024년 총선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여론 마사지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들 3년간 외쳐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죽어봐야 죽는 줄 알겠죠 죽어봐야 인간이 꼭 죽어볼 때가 돼서 아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식들이 짐승사회입니다 완전히 저는 그냥 뭐 내 한케 배에 밥 들어오는 거 뭐 지장 없으면 됐다 밥 들어오는 게 지장이 왜 없겠습니까 문정권 5년 겪으면서 그걸 못 겨우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 도둑놈들 사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는 저 인간들이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또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혹은 2022년 2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모든 선거를 훔친 거 아닙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좀 많이 구매해 주시고 늘리 확산시켜서 희망이 그렇게 높고 밝지 않지만 이걸 막지 못하면 답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뿐만이 우리 역사 전편을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시기는 근래 한 5-60년 정도 그리고 경제가 한창 성장해 가지고 사람 대접을 받은 것은 한 3-40년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국사 전편을 통해서 중국이 워낙 압도적인 그런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항상 그런 중국에 빌붙어서 뭔가 이득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유전자 안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한반도라는 것은 중국에게는 상당히 전략적 이득이 걸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처럼 그런 자유국가 같은 경우는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선거를 장악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어떻습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7번의 공직선거를 여러분들 보게 되면 후보별 득표수를 얼마든지 선거의 표를 세는 사람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단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만들어내는 전제조건은 여론이 적당하게 조성이 되면 표를 만들 때 그 표가 유권자들에게 지나치게 이상하게 비추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거리만 있으면 근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여러분들 공직선거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다 분석하는 것이 이런 책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표를 만들어왔는지 과연 얼마든지 표를 만들어왔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까 중국이 직접 나서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건만 조성해 주면 되는 겁니다 2천만 3천만 4천만의 이런 댓글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그럼 거기에 맞춰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그냥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2024년 총선 안 하겠습니까 2027년 대선 손 안 되겠습니까 만일 손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지나치게 멍청하거나 두 가위 중에 하나겠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앙일보가 기사를 잘 모아는데 중국 대사인 싱하이밍 베팅 바른 파문 이 김태년이네요 원내대표할 때 임대차 보호법을 강행 통과시켜 가지고 금수완박부 이름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박홍근 씨니까 중국 민주당 위원들의 관계 악화 원치 않으나 한국 선의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가서 다 그냥 뭡니까 이용당하는 거하고 관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당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친중이 뺏속 깊이 들어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야 영구직권을 할 수 있습니까 동반자 관계인 거죠 이럴 때일수록 만나요 또 이런 추가적으로 중국 간 민주당 6명 국힘은 빠졌다 지금 한중사의 미묘한 그런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철투철미하게 뭡니까 한국은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열이 되는 거죠 그거를 뭐 중국 사람들은 훤하게 괴뚫어볼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친중더시에 걸린 민주당 이재명 왈 중러시아는 한반도 평화 핵심축이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이론 때 평화를 추구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친중정당이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친중노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 거죠 문재인이 그냥 탄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보고 참 지금도 이러니 이 양반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데 선거 결과를 다음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만들어서 권력이 교체가 되게 되면 뭐 100% 뭡니까 저는 그냥 친중국각으로 확 이런 바뀌겠죠 그게 뭐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수단과 도구가 여론조작 곱하기 선거조작인 겁니다 그거를 뭐 중국에 여기 보시게 되면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회의도 하고 뭐 그런 모양입니다 보니까 이게 도정안인가 하는 양반도 있고 도정안인가 하는 양반도 있고 뭐 여기는 또 가는 사람도 추가적으로 6명이 아마 가는 모양입니다 평화 핵심증인 중러관계약학 꼭 어디 중국 황제를 아련하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흘러가는 겁니다 중국은 정권을 다음에 교체하려고 하겠죠 2027년에는 공박사님 우리가 어떻게 정권이 교체가 되면 국민들이 원하자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60만 표 이상 차이가 났지만 14만 7077표 차를 줄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얼마나 했습니까 240만 표 정도 했지 않습니까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이근 상근 2020년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2022년 대선 무슨 질 했나 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얼마 훔치고 부산광역시에서 얼마 훔치고 경상북도에서 얼마 훔치고 심지어 어디까지 나옵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몇 표 훔치고 서울특별시 여러분들 뭐죠 서초구 광남구에서는 얼마를 훔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니까 숫자를 조작해 놓으니까 숫자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에 대한민국을 놔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댓글 부대를 총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 여론을 조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정권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뉴대일리의 여러분들 이계용 교수님인가 대구의 개명대학의 교수님이 전 국립안보건 여러분들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댓글 부대를 4천만 명 정도 동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정신들 못 저리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문정권 4년을 여러분 경험하고 나서 문정권 4에서 그 무리한 조치들을 경험하고 나서 역대 정권이 있지만 그 노골적으로 반대가 심한 조혜주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고 그 여러분들 치하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4.15 총선이 전부가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지역구뿐만 아니고 6월 15일 날에는 천대엽 조재현 민유숙 이동원이 기독자유통일당 여러분들 정당 선거 무효소송을 다 원고책 소송 기각했지만 다 나왔지 않습니까 정당 투표에서 얼마나 표를 도덕질 했는지 나라가 어려워져도 저는 별 놀랄 것 같지 않습니다 나라의 지도청들이 이렇게 뭐죠 무능하고 부패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대법관들이 하는 작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과학이고 나발이가 필요 없고 그냥 선관위와 딱 이런 찰떡처럼 붙어가지고 선관위를 변호한 판례나 판결을 계속 내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신들을 몸차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은 선거에 깊숙이 개입할 것이고 그 개입의 수단은 결국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여론만 조작을 하면 되는 거죠 여론 조작은 댓글 조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여론 마사지만 되면 그것에 맞춰서 덕표수를 만들어낸 것은 이 나라의 어마어마한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인간들이 다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채용비리는 깃털이고 덕표수 조작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선관이라는 조직이 심판관이 돼야 되는데 한쪽하고 이런 찰떡처럼 붙어가지고 한쪽을 위한 덕표수를 조작해주고 만들어주는 기가 아닙니까 그거를 시정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럼 뭐 말 다 한 거죠 자 여러분 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앞으로 과연 선거 조작이 계속될 것인가를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대대로 그들은 조심스러운 조작을 2022년 6월 1일에 한 거죠 그거를 밝혀낸 것이 도둑놈들 5권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둑놈들 1권부터 4권 여러분 선거 무너지면 다 잃어버립니다 자유고 여러분들 뭐죠 내 돈이고 나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잠시 봄인데 지금 잠시 봄이지 않습니까 그거 안 보이시죠 저는 이게 봄이라고 봅니다 잠시 한 4년 정도 잠시 계속되는 봄인 거죠 선거가 무너진 나라에서 자식들 데리고 참 잘 살 수 있다 내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생각은 자유니까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이고 그때 공박사 그렇게 부러졌던 거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 있어야 될 건데 그때는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철이 없다고 하지만 4.15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양정철 전 민주용건 원장이 용기 있는 자유인이다 이런 기사를 쓰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도 뭐 저기 지방의 시골에 있는 그런 인터넷 신문도 아니고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에서 양정철은 용기 있는 자유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 철이 없어도 철이 없는 기자 양반이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동아일보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정철이 용기 있는 자유인이다 그런 거를 기자가 여러분들 그것도 좀 중견 기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입사한 지가 꽤 됐으니까 미움받을 용기 가진 자유인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활극 뒤에 공성불거 외치며 퇴장한 양정철 4.15 총선 누가 조작했습니까 실무책임자가 누굽니까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었던 이건영 씨 전민주연구원 원장이었던 양정철 씨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걸 황형준의 법적 모독 인물탐구하는 시리즈는 뭐 아닙니까 1탄 2탄에가 22탄에 아무리 사람이 좀 드물더라도 미움받을 용기 가진 자유인 이게 얼마나 열받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다 통합의 정치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써잘데기 없는 부정선거를 주도한 인물한테 자유인이다 뭐 하다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니까 황현중 기자네 2007년에 입사했으니까 벌써 기자 생활이 한 10 꽤 됐네요 13년 16년쯤 됐네요 사회부 경제부 정치기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무슨 뭐 그렇게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분명한 것은 양정철은 부정선거를 기획했던 인물이다 그건 공지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입술을 덜덜덜 떨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주인 겁이 났어 겁이 나겠죠 지금이 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 덮었으니까 이게 2020년도 총선 당시에 관악구 올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이렇게 밑에 차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씨가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5%를 빼앗긴 겁니다 최소 이건 미친 숫자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어마어마하게 훔쳐가 놓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5%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도둑질 한 것만큼 더해줬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지역구에서 일어난 상황을 여러분 다 정리한 것이 이런 책이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어떻게 득표수 조작을 했는지 득표수 정감 작업을 어떻게 벌렸는지 며칠 전에는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뭘 여러분 완성했습니까 전국의 7개 정당투표 조작을 이렇게 완성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줬지 않습니까 미래한국 이게 종로구입니다 미래한국당이 받은 종로구에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3,122표 가운데 40% 5,249표를 여러분들 훔쳐서 마이너스 처리한 거죠 누구한테 대해줍니까 더불어 신민당에게 대해준 거죠 5,249표 조작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5,249 곱하기 2배 만 몇 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더불어 신민당의 자매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을 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도작을 했습니까 국민의당에서 50%를 빼앗고 기독자유통일당에서 50%를 빼앗고 최백당에서 50%를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열린민주당에 대해준 거 아닙니까 빼앗은 득표수는 총 마이너스 1884표 열린민주당이 공짜로 먹어치운 것은 1884표 조작규모는 1884 곱하기 2배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조작한 게 대한민국 선거는 여러분 지금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오야 마음대로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이 선거구별로 조작값을 집어넣어가지고 낙선시키고자 하는 이런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40%를 훔칠 건지 50%를 훔칠 건지 20%를 훔칠 것인지 25%를 훔칠 것인지 10% 훔칠 것인지 5% 훔칠 것인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들킬 수 없는 명분만 확보가 되면 무조건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걸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작을 어떻게 해왔는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 등장했어도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연맥이 벌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박찬진이 작품이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작품이에요 노태학의 작품이잖아요 노태학과 박찬진이 여러분 진주지휘했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송의 강원도지사 선거입니다 여러분 강원도지사 선거는 참 그래도 고맙게 제3의 후보가 없습니다 김진태하고 이광재가 붙었습니다 착하게 이름 좌우에 훔친 덕교수하고 대해준 덕교수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철원군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김진태가 얻은 관외 사전 투표자 수의 10%를 훔쳐가지고 이광재 함께 대해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밑에 춘천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10.9% 플러스 10.9%입니다 김진태가 관외 사전 투표자 수의 10.9%를 훔쳐가지고 그대로 이광재 함께 대해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장하고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더 확인된 거는 완전히 윤 대통령을 바보천치로 보는 겁니다 집권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도독질을 한 겁니다 좌우가 똑같은 겁니다 제3의 후보가 없으니까 도독질 한 것만 대해주고 도독질 한 것만 대해주고 강원도에 18개 선거구에서 다 이 짓을 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정리한 것이 이 책이지 않습니까 2022년 뒤요릴 지방선거 어떻게 꿈쳤나 국민이 바보 천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도자들이 이렇게 썩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구한 말 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와가지 일본 보고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지만 어차피 망하는 나라였습니다 일본한테 안 망했으면 독일한테 망했든지 아니면 프랑스한테 망했든지 그게 나라였습니까 지금 나라 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를 7번 하고 있는데 아무도 고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채용비리 채용비리만 여러분들 뭐죠 국민의 힘도 떠들고 있는 거죠 채용비리가 뭐가 문제고 선거를 도둑질하는데 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황형준 기자가 기자연수가 1년 1, 2년 된 것도 아니고 17년 18년 된 양반이 양정철이 보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자유인이다 댓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59개가 있는데 네가 너희가 나라를 다 이렇게 망쳐놨다 이 사기 선거 종자들아 안다는 거 아닙니까 순진한 젊은 기자 이게 다름 아닌 신통일전선론이구먼 동아일보에 2007년도 입사했으면 13년 한 16년 정도 되는 기자가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표를 도둑질한 사람을 두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자유인이다 화를 내면 뭐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웃고 말지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저는 좀 자유롭습니다 왜 자식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손자 손녀라는 것은 아이들이 다 책임질 일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야말로 이러면 자유인인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이러면 자식들을 키우는 사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부정선거가 완전히 일상화된 나라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10년 20년 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나이가 되면 저는 못 참았을 것 같아요 그건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 괜찮은 나라를 이렇게 그냥 망치니까 도대체 기자라는 양반들이 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들 좀 해라 공부들 그를 손껏으로 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기자면 좀 관점도 있고 그냥 세계관도 있고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야기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사님께 선거 전산 조작의 진실이나 밝히고 배를 째라 역사상 최악의 이기봉인데 이해찬과 함께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해찬이가 여러분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에 왜 나왔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이 배적이 전문가 이 양아친놈을 채탁하는 게 언론이 할 일인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행수님이 4.15 총선 부정개표로 뭐를 취할 자를 두고 무엇이 어쩌고 어째 이게 옆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 찬성하고 반대를 보시면 여론이 어떤 걸 알 거 아닙니까 저놈 저놈 저놈이 잡아야 돼 저놈이 다 해서 39명이지 않습니까 동아일부도 좀 반성해야 됩니다 신문이 이런 수준까지 갑니까 며칠 전에 또 사슬에다가 엉뚱한 소리를 쓰더만 제가 좀 답답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자유인 양정철 전민주연구원장 동아일보 황현준 기자 6월 15일 이 같은 제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자유인 맞다 말되는 기사 제목 둘째 자유인은 무슨 자유인이고 말이 안 되는 기사 제목 셋째 잘 모르겠다 여러분 무려 97%가 말이 안 되는 제목이란 거지 않습니까 대중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기자가 다 따를 필요는 없지만 옛날처럼 뭐죠 잘난 체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죠 빚을 놓는 겁니다 신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동아일보를 자유인이 무슨 자유인이고 말이 안 되는 기사 제목이다 97%가 나온 겁니다 973명이 투표했으니까 10만 명이 투표하더라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우리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내가 뭐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억하심정이 있을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야 이 뭐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아무튼 이 4.15 부정선거를 다룬 도둑놈들 사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다 첫 번째 줄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그리고 기타 선거들을 다룬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가 많이 이렇게 읽혀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가 자기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좀 많이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내부 사정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는데 그동안 이렇게 심심치 않게 여러분들 이렇게 북한 식량 사정에 관한 그런 기사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실립니다 아사 속출 그리고 또 아시아 자유방송인가 하시는 데는 식량이 없나 돈이 없나 한국일보가 아사의 집단 탈옥 소식까지 이게 이제 2월부터 3월까지 많이 나왔고 그 이후에 북한 사정이 좋아졌을 리가 없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기사들이 뜸합니다 비교적인 공신적 있는 미국의 소리 VOA에서 과거에 이제 북한을 도왔던 그런 나치오스 전 국제개발서 처장이 북한 식량난 위기 수준 국제지원 부재 상황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내용이 또 2월 달 무렵에 나왔습니다 좋아진 상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마침 BBC 방송에서 특집을 다뤘네요 북한 식량난이 최악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상당히 취재가 충실합니다 BBC 방송이 그리고 뭐 아직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런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린 나라가 연국이 그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국가 가운데 하나지 않겠느냐 북한에 있는 그런 내부자의 그런 목소리를 세 분을 모셔가지고 내부자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국내 신문들은 짧게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심청 인터뷰죠 통계 수치에 나타난 것보다도 북한의 현재 상황을 아주 제가 볼 때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BBC 뉴스가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내가 아주 심청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BBC가 세 사람을 여러 달 동안 이렇게 세 사람하고 직접 이렇게 평양에 사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사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그 취재 기사를 썼는데 아주 괜찮네요 참 여러분 이런 BBC 방송 뉴스를 보면서도 지금 북한이 이제 김시왕조지 않습니까 이 시왕조를 겪다가 36년간 일제치아를 겪고 그다음에 이제 김시왕조가 열린 거 아닙니까 그게 이런 뿌리를 추적하다 보면 구한말 조선조 말리기에 무능한 여러분들 지배층과 무능한 조상들이 내린 의사결정 판단으로 인해가지고 한쪽은 운 좋게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지만 다른 쪽은 지금도 가난과 빈곤과 이런 포각정권 밑에 신음하지 않습니까 현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고 그렇게 하면 다음에 후손들이 또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여러분들 이렇게 자행돼가지고 일곱 분이나 반복이 되는데 대법관들은 덥고 현 정부는 무관심하고 국힘당은 채용 비리만 따지고 직접 여러분들 그 부정선거를 추진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나중에 다 벌 받습니다 구한말에 여러분들 조상들을 보고 당신들이 좀 잘했으면 우리가 잘 살 건데 그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잘해야 뭐 후손들만 여러분 영향을 미치는 거야 본인 인생도 고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세 분 가운데 명숙이란 분을 취재를 해가지고 이거는 가명입니다 명숙이란 분을 취재해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북한에 거주하는 3명의 북한 주민과 비밀의 일렬락을 취했고 북한 당국이 3년 전에 국경을 붕쇄한 이후에 처음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난을 저희들이 전합니다 굶주림과 잔인한 단속과 탈출할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국경 통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네요 이 명숙이란 분은 중국에서 여러분들 약물을 떼와가지고 의약품이죠 그것을 소매로 해가지고 비교적 풍족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현재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경찰만이 아니라 그녀의 이웃입니다 이제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통제가 되고 단속이 심하고 하니까 의약품을 소매하던 것이 지금은 장사가 거의 안 되는 모양입니다 2020년 1월 27일 북한은 대유행에 대응하여 국경을 강타하며 사람뿐만 아니라 식량과 상품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BBC방송 국내 취재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일리NK의 도움으로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3명과 소통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식량 사정이 이렇게 나빴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BBC 뉴스를 두 차례 걸쳐가지고 상시하게 여러분들 보도하기로 결정한 것은 어떤 외부인의 시각이나 그다음에 통계 자료보다도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처럼 생생한 게 없을 것이다 식량 사정이 아주 악화되고 있답니다 이렇게 나빴던 적은 없습니다 북한도 여러분들 대부분의 여성들이 나서가지고 가족의 주요 소득자가 되는데 남성들이 버는 빈약한 국가로부터 받는 돈이라는 것은 거의 합해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장사가 잘 때가 아주 좋았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이 일어나면 옥수수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일반 쌀을 먹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배고픈 이웃들이 음식을 달라고 문을 두드리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최전선에서 살고 있습니다 식량난이 아주 심각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의약품 소매업을 했던 명숙이라는 분을 또 소개하고 그다음엔 찬호라는 분을 또 소개합니다 아마 북한의 중국과의 그런 국경변경 작은 소도시에 사는 건설 노동자입니다 국경 부근에 사는 건설 노동자 찬호 씨는 처음에는 코로나로 죽을 바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특히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굶어 죽을 바 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에서 굶주린 첫 번째 가족은 어머니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일하기에 너무 아팠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음식을 구걸하며 가능한 오래 그녀를 살렸지만 결국 세 사람 모두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살해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를 받은 엄마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최근에는 지인의 아들 중 한 명이 찬호 씨의 지인 아들 중 한 명이 영양실조로 굶어져야 했습니다 찬호 씨는 갑자기 얼굴이 부어오른 것을 기억합니다 일주일 안에 그는 죽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내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한반도의 남쪽에서 이렇게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지만 최소한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율은 얻은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전부 다 소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게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김 씨 왕조가 왜 비롯됐나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한말의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무능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주민들이 저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당신들 진짜 잘하라고 지금 세대들 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한반도의 남쪽에 사는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어른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해야 된다 이야기죠 부정선거가 일상이 된 나라에서 자식들이 앞으로 얼마나 고생하겠나 생각해봐라 이야기에요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저는 bbc 뉴스의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우리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여러분들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북한 사람들 곡성하네 뭐 이 정도일 겁니다 이 절망적인 지옥에 영원히 살아있는 내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모 마음이 이럴 겁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러지는 것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어려워지겠냐 그렇기 때문에 부러지는 겁니다 현상은 다르지만 메시지는 똑같은 겁니다 이 절망적인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내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5월 30일 날 선을 보인 도둑놈들 오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치른 공직선거입니다 2022년 2월 1일 지방선거를 어떻게 그들은 훔쳤나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도둑놈들 시리즈가 4권이 나왔습니다 4권은 4.15 총선 2.3권은 대선 1권은 총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권 더 나올 것은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교육현장을 장악했나 여러분 선거 문제가 강 건너 불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문제이고 내 자식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책을 널리 확산시켜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기근이 외부인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새로운 어떤 그런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은 2020년도에 코로나가 좀 이렇게 심해지면서 김정은이 그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외부로부터 철도철미하게 격리된 채로 자신의 통제와 관리를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기회로 이렇게 삼게 된 부분들을 북한 주민들이 많이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런 소개했던 드림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방송도 BBC 뉴스가 북한에 거주하는 3명을 심청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한 부분들이 너무나 현재 북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두 차례 걸쳐가지고 전체를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세 분 가운데 찬호란 분하고 명숙이란 분 찬호는 건설 노동자였고 명숙이란 분은 의약품을 소매호라는 두 분 다 중국과의 국경 부근에 거주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북한에서도 이렇게 생활행편이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평양 주민 식료품의 여러분들 근무하는 지연이란 분의 취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식품점에서 일하는 지연 씨는 지하철 타고 매일 출근하고 식품점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부양할 두 자녀와 남편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동료들에게 뇌물로 받은 담배와 함께 과일과 채소를 가게 밖으로 슬그머니 몰래 시장에 내다 팔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쌀을 살 것입니다 이제 그녀가 떠날 때 그녀의 가방은 철저하게 검색되고 남편의 뇌물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엇이든 포기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호보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동안 그럭저럭 북한이 건너 굴러갈 수 있던 것은 장마당이라고 해가지고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가 개인의 생계를 다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교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을 좀 모은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교환이란 것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 씨는 이제 새끼 먹은 척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한 끼를 먹은 것이다 그녀가 견딜 수 있는 배고픔 그녀가 가난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녀는 야채 식물 풀을 어겨 죽 같은 반죽으로 만든 풀죽을 먹도록 강요받은 그 주의 괴로워합니다 이 같은 식사는 북한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1990년대 북한을 항폐하시킨 엄청난 기근과 동의합니다 지연 씨는 저는 집에서 굶어 죽은 가족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여흘 앞을 생각하고 남편과 내가 굶어 죽으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먹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여흘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최근 그녀는 음식 없이 이틀을 보냈습니다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처럼 상황이 이런 겁니다 제가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이 시조선이 아직 끝나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조상들이 무능해가지고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연 씨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봅니다 이제 더 많은 거지들이 생겼고 그녀는 누워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기에 멈췄었지만 대개는 그들이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웃집 문을 두드려 물을 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3일 후에 당국의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온 가족이 굶어 죽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국경에서 공급품이 들어오지 않아서 사람들은 생계를 꾸려나갈 방법을 모릅니다 최근에 그녀는 사람들이 집에서 자살하고 다른 사람들은 산으로 사라져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도시를 뒤엎듣은 무자비한 사고방식을 한탄합니다 옆집 사람이 죽어도 자기 생각만 합니다 무증합니다 이런 직접 북한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과 연락이 돼가지고 BBC 방송이 정리한 내용은 우리가 그냥 외신이나 일을 통해 가지고 알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부분들이 훨씬 더 상황보다 더 악화됐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1990년대 김일성이 살았을 때 북한 대기관 상황인 거죠 몇 달 동안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문이 돌면서 북한이 또 다른 기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불려 느꼈습니다 북한을 연구하는 경제학자 피터 워드 씨는 이러한 설명을 매우 우렵스럽다고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바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 기근 이후로 그랬습니다 교환이 허용이 되면 굶어 죽는 사람 숫자를 혼자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본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가지고 통제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국경을 폐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과거 여러분 이토피아 대기근이 발생했을 때도 남과 북 사이의 교환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면 그런 기근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콩에서 중고 중국 전자제품 이리까지 모든 것을 팔기 시작하면서 개인시장이 꽃을 비웠고 비공식 경제가 탄생하고 국가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운 북한 주민들은 억압적인 공산주의 국가에서 번창하는 자본가들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국경을 봉쇄한 모아입니다 팬데믹이 사람들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다시 발휘할 구시를 북한 당국에 제공했다 실제로 그들은 밀수를 단속하고 사람들이 탈출한 것을 막고 싶어 합니다 이제 중국으로 가는 강에 접근만 해도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건설 노동자 찬호 씨는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이것은 그가 살아온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기근은 힘들었지만 이렇게 가혹한 단속과 처벌은 없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탈출을 원하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한 발짝 잘못 내디면 곧바로 사행에 처하게 됩니다 대부분 탈출했을 게 가혹한 처벌을 안 해요 법대로 살면 아마 굶어 죽었을 텐데 살려고만 해도 체포되어 반역자로 낚인 지켜 죽임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네요 우리는 여기에 갇혀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경은 어마어마하게 통제를 심하게 안 해요 이게 여러분들 2019년 7월달 5월 7월달에 중국하고 북경 근거지역의 위성사진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감시초소 같은 것이 최소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올해 여러분들 3월입니다 이중 감시초죠 바깥에 여러분들 철조망이 있고 안에 또 철조망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감시병들이 있고 이렇게 아주 강력한 통제를 통해 가지고 젊은 친구가 참 악합니다 악해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될지 자유롭고 부강하고 그렇게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한쪽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든 마지막에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이 같은 국민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아주 성실히 충실히 했네요 BBC 방송이 참 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도둑놈들 시리즈 많은 국민들이 보시고 선거를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선거를 지킬 수 있어야 우리가 가진 귀한 것들을 지킬 수가 있죠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제가 책도 이제 많이 썼지만 과거에는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독서량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시사 문제만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조금 이 독서 부분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이는 보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젊은 날부터 서평 코너 같은 걸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은 책 괜찮은 책을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서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하루에도 한 두 개 정도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보강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생각하는 능력이 계속 지금 사람들이 추락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는 능력이 이제 추락하게 되면은 남한께 이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경쟁력도 창조하는 능력이라는 창의력 같은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디지털 도구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입수하는 일들이 일상화되면서 조금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이게 좀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생각하는 능력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나온지는 제법 됐지만 꽤 괜찮은 책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니콜라스 카라는 그런 인물이 썼던 그런 책인데 최근에 이제 정보보안판을 냈는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핵심 메시지라는 것은 정보를 입수한 방식에 따라 가지고 뇌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형식은 내용을 규정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비슷한 내용인 거죠 인터넷이라든지 디지털 도구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생각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여러분들 약해지는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도 약해지고 그게 대세이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적절한 그런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얼마 전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 분께서 아이들한테 일찍부터 아이패드나 이런 도구를 통해 가지고 게임을 통한 그런 학습을 해보는 것이 유행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늦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쉘로우 굉장히 얇아진다는 거죠 옅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책인데 여기에 이제 서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겪는 이야기입니다 의료 영역에서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브루스 프리드만 씨는 인터넷이 어떻게 자신의 정신적 활동 습관을 바꿔놓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종이 매체 그리고 인터넷에조차 장문의 기사를 읽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디지털 도구나 이런 걸 통해가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방법에 지나치게 매몰되게 되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장문의 기사를 읽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미시간대학교 의과대학의 병리학자인 프리드만은 저와의 전화통화에서 작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고는 스타카토 형식을 띄고 있는데 이것은 온라인에 떠도는 많은 정보에서 핵심만 재빨리 훑어보는 방식이다 저는 더 이상 전쟁과 평화 같은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선어당당이 넘는 블로그걸조차도 집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냥 쑥 보고 맙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사고의 깊이가 점점점점 이렇게 옅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한번 다뤄야겠다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가 어설픈 솜씨로 저의 뇌를 손본 것은 물론이고 신경해로 시냅소를 재배치하고 기억을 다시 프로그래밍한 같은 불편한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 정보를 입수하는 방식에 따라서 뇌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방법이나 이런 것이 지나치게 여러분들 치우치게 되면 다른 방법과 관련된 두뇌의 연결해로망의 기능은 점점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균형을 개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아이들 세대는 그냥 주류가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대세를 차지하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연장해서 인쇄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최대한 여러분들 끝까지 가져가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이들이 깊은 생각을 하는 그런 능력을 유지 보수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책이나 긴 기사에 쉽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사고력은 일부러 꼬아놓은 서사구조나 농거의 변화 등을 쉽게 따라갈 수 있었고 여러 시간 동안 긴 산문 속을 헤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그러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두 쪽만 읽어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것도 치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내 생각에는 앞으로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디지털이 대세를 차지하면서 사람의 사고 능력이 점점점점 엿어지면서 치매가 여러분들하고의 상관관계가 많다 이런 남한 논문들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정보의 입수 과정이 두뇌의 신경회로망 두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문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디지털이 대세를 이루지만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아날로그 방식을 병행하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해야 깊은 사고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사고의 과정을 연습해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의 정적인 대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집중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69쪽에 나오는데 이런 능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아이들한테 이런 능력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인시된 책을 읽는 행위는 독자들이 저자의 글에서 지식을 얻기 때문만이 아니라 책 속의 글들이 독자의 사고 영역에서 독료를 일으키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책은 오랜 시간 집중해서 읽는 독서가 열어준 조용한 공간에서 사람들은 연관성을 생각하고 자신만의 유추와 논리를 끌어내고 고유한 생각을 키웁니다 자기 생각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깊이 읽을수록 더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읽을수록 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읽을수록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시대가 되시는 그쪽으로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게임을 통해서 학습을 시킨다 그거야 업자들한테 좋죠 아이패드를 팔아야 되고 갤럭시 노트를 팔아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팔아야 되는 업자들은 좋지만 검증이 전혀 안 된 교육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자본주의는 팔아야 되니까 그걸 유행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젊은 교육자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편시하고 이러면 이쁘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도입하는 거죠 그게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교육은 가능한 고전적인 방법 검증을 충분히 받은 교육방법을 쓰는 게 좋거든요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를 대개 입수하는 방법입니다 훑어보고 건너뛰고 멀티태스킹하는 데 사용되는 신경회로는 확장되고 강해지는 반면에 깊고 지속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읽고 사고하는 데 사용되는 부분은 약화되거나 사라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강련을 했기 때문에 강련을 한 2, 3주 정도만 안 하더라도 있죠 강련과 관련된 소위 신경의 연결회로가 약해진다는 걸 느끼거든요 한 1년 정도 하면 상당히 퇴화가 돼버립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우리가 대부분 정보를 입수할 때 훑어보고 건너뛰고 멀티태스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독서와 같은 부분에 대한 신경회로가 옅어져가 영원히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이 때부터 뭐죠 그렇게 디지털 도구에 다 몰입하게 되면 영원히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쉘로우 쉘로우 굉장히 얕은 사고 능력을 가지고 평생을 산다 어마어마한 현디캡이 되는 거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검색과 서핑에 쏟는다 하더라도 결코 웹의 연결이 우리 것이 되지는 않는다 이 사회학자죠 유명한 사회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1892년에 기억에 대한 강의를 끝맺으면서 연결은 진정 사고다라고 말했다 니콜라스 카라는 이런 작가가 한마디를 더하면 연결은 진정 자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연결을 해나가는 능력이 가장 인간적인 특징이고 그것이 창조성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끝까지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술이 특히 디지털 기술이 연강이 우리의 핵심 자아를 마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내부적인 감시의 눈이 멀도록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디지털이 대세를 차지하더라도 모든 것이 디지털에 의존하지 않도록 깊은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독서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오래전에 읽었지만 다시 이런 꺼내 읽으니까 더 새롭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병호 tv에서는 시사 문제도 다루겠지만 이런 좀 나온 지 오래됐고 또 신간이기도 하지만 신간도 다루지만 나온 지 오래됐지만 거기 가운데서 다른 분들은 썸머리 요약을 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걸 이렇게 읽고 그중에서 이 메시지가 가장 핵심적이고 긴요한 메시지인 같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새로운 스타일의 그런 독서 방송을 조금씩 이렇게 보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제 자신이 시사 문제는 항상 짜증나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좀 탈피를 해야겠다 그래서 시사 문제는 중요한 부분은 다르지만 앞으로 좀 더 건설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강하는 그런 방송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후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이게 5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참 이 선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변에 많이 확산시켜 주시고 또 많이 구매해 주시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